반갑습니다 넌지 작가 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의 첫번째 개인전 비 마이 게스트의 설치날 입니다 설치를 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영상으로 담아보았습니다 전시가 다르니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찍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설치를 갑니다 파이팅 밥도 든든히 먹었으니 이제 설치를 해야겠죠 이번 초대 개인전 비 마이 게스트는 현대 사회의 관계 맺음과 외로움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던 초대와 환대의 가치에 대해 주목해보는 신작들을 선보입니다 전시 기간 동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시는 3월 24일 까지 진행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